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그러니까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일 뿐이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탄핵은 아니라면서 탄핵연대는 출범시킨 정치권 소식으로 오늘 뉴스7 시작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 발족을 위해 야오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대에 참여한 의원만 41명으로 이 중 민주당 의원이 절반이 넘습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박수현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 가지고 그 바닷물을 막아보겠다고 저렇게 변명하고 나서는 뻔뻔한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탄핵의결 정족수 200명을 모으기 위해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적어도 우리 범야권에서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시는 의원님들께 용기 있는 결단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을 입에 담길 꺼리고 있습니다. 탄핵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모습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탄핵 준비작업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용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